자 이제 포항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41.5캐럿, 8g이 넘죠. 로즈커팅을 한 것이고, 오팔 모양에서 로즈커팅을 친 겁니다. 이 상태로서는 지금 블랙 다이아몬드 느낌이 들면서 중간에 점들이 그냥 단순하게 러프 다이아몬드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광이 죽으면서 낯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는가 보십시오. 대단하죠? 마치 살아있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박혀있는 모든 흰색, 노란색 이런 것들은 카보나드, 카보나이트 다이아몬드, 수백만개의 다이아몬드 결정체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딴 나라의 행승에 온 기분이 듭니다. 이건 보수 가치가 엄청 높다고 확신합니다. 포항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포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날씨나 환경, 온도에 따라, 열에 따라, 감정에 따라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발견은 맞다고 확신합니다. 이상 포항 슬리프린트카 뺑두금 승분 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